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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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sm ant .. 푹시 Basically .... 너무 맛있다 청양고추 마지막에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뭐지? 나는 고추냉이 엄청나요 저는 고추냉이를 통해서 고추냉이네요 너무 맛있다 슬픔 숟가락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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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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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바삭한 부위맛으로 식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바삭하고 가득한 맛이죠 바삭하고 바삭하고 고소한 맛 바삭하고 고소한 맛 나의 바삭하고는 장소의 맛 마늘의 가사도 그렇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저는 바삭하고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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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고소한 소스 고소한 고소한 고소 두번째 요리 고소한 고소한 소스를 먹어서 고소하고 고소하고 고소한 고소한 소스 와우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건 반짝이야 얇은 흐른라로 이쁘났면서 퐁퐁퐁퐁퐁퐁퐁퐁 비벼한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겠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맛있더라 이게 날아가서 정말 맛있지 맛있더라 그래 진짜 맛있는데 빈 Tak 진짜로 뱅 뱅 오빠는 아삭하게 먹을 듯. 엄마 말 초저기 재밌게 먹으면 추천해주세요 또 사서 먹지않고 소스는 너무 Costa 섹시해요 살이 너무 맛있게 근데 아마 정말 맛있게 잘 먹어야만 처음 먹어보임에 매운 고추가냉이지만 그래서 매운 고추가냉이가 너무 크다 너무 고추가냉이가 더 나요 정말 고추가냉이가 좀 먹어요 담아가 왔어요 너무 고추가냉이가 너무 고추가냉이가 있었어요 니코넛은 비엔나를 올려서 킬미키화라 정말 부끄러운데 진한 맛에도 Sauce도 전분이 좋죠 그리고 제일 먼저 주계보는 재미있어요 정말 자세한 맛은 너무 맛있게 생각났어요 하지만 별로 안 좋은 맛은 없네요 하지만 도전은 영화에 따라서 오무ußen에 매우 매운 편입니다 맛있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게 감사드립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